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프리채널 시즌3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리채널 프리예고 5편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롯데마트 청량리점에서 그리고 온라인 행사에 있는 관계로 한 달 동안에 잠실 헌파에서 할 예정이니까 청량리 복귀는 6월 4일부터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2개 2판 하고 3번째 부터는 봉계의 프리채널인하로 정동하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갑자기 청량리에 복귀하려고 했는데 한 달 더 밀렸거든요. 온라인 행사에 인해서 온라인 행사에 인해서 청량리로 복귀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철판이 존재하지 못하고 조선해보이죠. 하지만 슈라인 행사에 인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echo는 안의 registry 롯데마트에서 좋은 방향도 제2판 하고 시청해주고 청량리에 당장 제2판 입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도파는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룰레이 영상을 보여주고 다음 게임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게임기 한 대가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생일 버그 떴을 때는 일단 초록색이랑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게임이 고장이 안나요. 고맙습니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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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색거 은색거 에헤 고깨 빨간색 이게 브런스에 걸리면 돼 브런스에 걸리면 돼 됐다 아 아쉽군요 두개로 한번 더 해보고 세무집은 봉게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오늘 퇴청하고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푸첸이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로가 제일 많은 이메일식구만입니다 퇴청료듀 노란색 많으니 도전 해먹는 고구마 오 고구마 소금 바퀴즈가 잘 어울린다 하나QA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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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14분으로 넘어갔습니다 고백! 잠시 후에 약 30초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짜잔이시오 새참총이가 됐습니다 저는 맞고 삼총 혹의 우선이 삼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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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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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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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삭 질이 있어요 질이네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네 두 명 명하네요 파티필 피날레 일만 할 수 있어요 파티필이로 오우 오! 레슬랑도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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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랑 판비를 날아지는걸? 오! 오! 들으면 잘 rank만 rund accountant! 해야겠어요 그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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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날아갔다 오이 으 아 으 으 장룩이 아니었어요 다행입니다 그거 쟤 시야 하이베 자 원더라고 좀 놀리는거야 푸체채서비 과거 한 줄 알아요 자 지금부터 프리지널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모델바 너무 맛있게 먹는데 그냥 Gomne 자 그럼 우리의 생명끼리 테이블 파이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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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먹기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집한 고기도 저는 고기와 함께 먹을래 그리고 편집한 고기 고기는 잘 먹었죠? 아니, 저희도 이제 다 먹었을 때 조금 더 먹었을 때 다 먹었을 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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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거 좋은 걸 했으면 아이트 캣시파를 못 짜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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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래서 알루미를 떠나왔어 아..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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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라갔다 아 대결 아 쁘빌 아 이쁘빌 아 모자라다 한번 더 하고 맞추도록 할게요 272만 아니네요 마지막 플레이를 한번 더 해 보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1시 21분 차를 타고 예수선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이삼 청사요 네 라이삼 청사요 고맙습니다 오우 고맙습니다 에이 la이사 마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종이치로. 아 종이치 실패. 다행히 오늘 게임을 플레이하고 성공했습니다. 약 5분 늦게 프리채널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72만 입니다. 272만으로 프리채널, 푸채리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토요일에 송파 잠실에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러 갑니다. 고맙습니다.